기어 타임즈 네 오늘도 슈퍼 기타리스트 최은석씨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 기타리스트 최은석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의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얘가 톤이 낮아서 그렇지 이거 웃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받는 걸 보면은 캐릭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을 뿐이야 점자나 보이는 그 외피를 입고 안에 엄청난 장난기가 지금 들끓고 있는 약간 그런 재기발랄한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거 쉽게 받기가 어렵거든요 바로 받으시네요 슈퍼 기타리스트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원석씨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뭐 워낙에 이제 쟁쟁한 아티스트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 앨범이 아직까지 없으신 게 이렇게 또 많이 아티스트라고 협업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 앨범 내고 싶고 좀 그런 욕심 좀 생기지 않으세요? 요즘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언젠가는 한번 내볼 계획은 뭔가 언젠가는 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연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요적이고 세션적인 그런 플레이들도 당연히 잘하시겠지만 이 뭔가 자기의 개성이 상당히 많이 묻어있고 장르적으로도 되게 좀 딥한 느낌이 있으니까 개인 앨범 하시면 진짜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슈퍼 포타리스트니까 저 슈퍼 사운드로 들어가 제가 지금 작곡팀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슈퍼 사운드거든요 아 그렇군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일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원석씨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되게 특이한 내쉬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갖고 있는 기타가 지금 플로이드 로즈의 씽씽 험인데 씽씽은 팬더의 노이즐리스고 험은 김아지오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본인이 기타 삽부질하고 그리고 픽업이 집에 굴러다니고 굉장히 독특한 세계가 호스틱도 뭐 메이튼이랑 메이튼 길드 길드 마틴 제일 다루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것마다 지랄견 뭐 그런 것들만 갖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것도 원석씨 거 맞네요 이건 부엌 칼로 긁었어 아 이렇게? 아유! 막 이래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건 뒤에가 더 만족스럽게 까져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여기를 조금 더 좀 더 아예 로리 갤러거 스타일이다 그런 걸 좋아하나 거의 뭐 피니쉬를 아예 벗겨낸다 그 로리 갤러거가 이제 남은 피니쉬보다 깐 데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는 왜 까셨어요?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그 벨트 뭐 그런 아 벨트 아 벨트 벨트 버클 기스가 또 저기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 있는데 이거가 지난 시간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랠릭 상태는 네 더 많이 진행되어 있는 비포해요 좀 상태를 그 더 썩어 있어요 브릿지 접은 녹이 묻어 나올 것 같은 저 디자인에 네쉬 보면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사인이 되어있잖아요 네 원석이라고 쓴 것 같아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쉬가 이 시그니쳐도 사인도 되게 성의가 없죠 맞아요 특히 샘 써놓은 거 보면 이거는 여긴 무슨 그냥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흑연 색연필 같은 거 그걸로 그냥 이렇게 초크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여기도 컴퓨터 사인펜 그냥 네 그걸로 그냥 이렇게 찍찍찍찍찍 이렇게 OMR 카드용 그렇죠 OMR 카드용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간 떠오르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서 그 스타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손님만 오면 손님만 오면 잉베이 쳐달라 잉베이요 잉베이요 그래서 이게 좀 내쉬 기타의 스쿼드 점수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메이지드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었던 게 83점 이거 금빈 근본 있는 빈티지 금빈 기타의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는 샘 59 모델 험씽씽 미디어메이지드 소닉블루 모델은 은총씨가 무려 92점을 주면서 축주를 해서 저희 둘이 근데 해도 86점이 넘어요 86.5인데 그래도 1등이구나 그래도 은총씨가 들어오면서 이게 평균이 88.33까지 흐로 올라가졌고요 여러분 사운드는 이렇게 맞추세요 야 너 좋다 잔가시까지 발라낸 순살 빈티지 아 순빈 순빈 그쵸 그 다음에 빈티지 화이트가 하나 또 있었는데 샘 56 모델이었거든요 이거는 순살 생선가스 좀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락키나 사운드다 이거였죠 선생님 청년기타 이렇게 해주셨고 86.5 그리고 쓰리톤 썸버스트가 있었는데 이거 87이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은 빨리 제대하십시오 빨리 제대해서 돈 모아서 이거 사라는 거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생선가스가 트렌디가 아니고 좀 더 트레디셔널한 느낌이 난다 네 전통의 느낌이 나서 순살 생선가스 아니고 순살 전유어 전유어 생선전 네 생선전 생선전 느낌 그 다음에 엑스트라 헤비에이지드 블랙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선생님이 건우랑 잘 어울린다고 그때 프로파일링을 미국 김건우으로 했던 말이에요 블랙 건우 저는 어란 빈티지 네 그리고 서프그린 모델이 있었는데 서프그린은 선생님은 이거 84.5 였고요 사계절용 기타 저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타 보복이 이렇게 57이 지금까지 이렇게 휩쓸고 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메인 호스트도 정신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아니 여기서 십수녀를 했는데 보복이가 오니까 보복이가 여기서 십수녀를 하고 이 정도 버텼으면 나 스스로 대견해 이게 지금 점수레인지를 보면 한 83에서 88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데 오죽하면은 베이스를 분리시켰어요 탑10에서 다 네쉬야 다 네쉬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네쉬 때문에 메이커당 하나씩만 넣자 네쉬 때문에 네쉬 때문에 베이스도 있으니까 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돼 분리시켜 돼 우리가 가성비 점수를 이제 주는데 네쉬가 엄청 잘해서 이렇게 됐다기 보다 네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가성비가 막 그렇게 훌륭한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비싸 아 막 이랬는데 네쉬가 한 400 정도 할 때 이제 팬더 커스텀샵이 한 한 500, 600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은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쉬는 가만히 있는데 팬더 커샵이 지금 한 700, 800, 900 올라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서 어부지리 얘가 잘한 게 없어요 다른 애들이 못한 거야 그래서 상대 평가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본 브랜드였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네쉬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좀 뭐랄까 다른 브랜드들에 대한 불만을 여기다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분노를 표출하면서 네쉬를 잘 준 게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네쉬에 살짝 이제 좀 질린 게 있잖아요 질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네쉬에 대한 질림을 원석씨가 다 해소해주고 있어요 다 해소해주고 역시 좋은 기타가 맞았다 네 맞았어요 이런 거 오늘 그 플로이드 로즈 한번 들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러네요 그걸 딱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좋아할지 어? 이럴 수 있을 거야? 이럴 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다음번에 다음번에 오실 때 네 꼭 한번 네쉬 기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갖고 오셔야지 갖고 오셔서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몇 개 받아야지 그거 하나가 되겠어요 5,7 하나 받으시고 6,3도 하나 받으시고 네 텔레비스만 하나 달라고 그러고 좋습니다 네 다 받으세요 다 다 있어요 다 많을수록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6개월차 엔도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6개월에 한 대씩 계속해서 새 기타를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네 오늘은 미디어메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36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플러스 1mm 시비프레 뚜뚜레는 77mm이고요 바디는 지난 시간에 애쉬였죠 이번에는 엘더입니다 메이플 시쉐임넥에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까져있지만 아직도 원석씨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되어있구요 어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에 터스크넛 41.3mm이고요 지파 메이플 통넥 통넥이고요 지파 공결반지는 254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슨 21 6105 프렛 픽업은 디마쥬 FS1 3개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원 볼륨 투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에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완전히 녹이 제대로 들어가있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미 매크로가 한번 리뷰를 하면서 급성장을 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약간 잉메이 스타일의 매크로로 잉메이요? 잉메이요? 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잉메이는 안될 것 같고 네 아 어렵네요 하나 더 아 네 괜찮습니다 미들 픽업이 참 좋네요 네 미들 픽업이 아주 밸런스가 어때요? 치시면서 지난 시간에 애쉬였고 엘더로 바뀌었잖아요 조금 느낌 차이가 있으신가요?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부드러운 느낌 애쉬가 좀 더 땡땡거리는 느낌이죠?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2단 아 부드럽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쉬 연결하자마자 어우 야 너무 세다 하고 볼륨 좀 줄였었는데 볼륨도 줄였는데 볼륨도 줄였는데 오늘은 되게 정말 편안하게 들리네요 딱 맞네요 마셜 들어보겠습니다 JCM 800이고요 네 좋네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듀얼리스트 듀얼리스트 네 어 이거 어렵지 쉽지 않네요 어떻게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잉베이 때문에 괜히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거 아냐? 잘하는거 아냐? 보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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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가 뭐 하나 해줄 줄 알았어 야 레드박이 뭐야?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씩 맛만 보여주는 게 잉베이 찍먹 좋습니다 해놓고 나서 본인이 입만 J300을 지금 개인을 8 정도 올렸는데 이 정도 되면 기존의 메쉬는 좀 덜 찌그러져요 근데 지금은 좀 충분해요 약간 양은 아 좋습니다 운즈가 핑거링이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젊은 양반이 너무 아메리칸 자 이번에는 톱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정관계 다 들어가고요 리벌브 딜레이 코라스입니다 2단으로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코러스 빼고 밟으십시오 어이씨 드라마틱해 이 자랍 어이 크게 될 사람이야 살짝 또 만만분 원베이도 원 베일 인상적이었고요 좋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 곡은 그냥 뱅킹 트랙에 제가 뱅킹 트랙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로우 최원석 스타일의 뱅킹 트랙 솔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뱅킹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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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선생님부터 보러 한주평 드릴게요 이게 그 앞전에 했던 애쉬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맛있게 생겼네요 네 포카리 스웨트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슈퍼스트랫 원석이라고 이렇게 드렸었는데 원석보다도 조금 뭐랄까 슈퍼스트랫까지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락킹한 느낌이 조금 뭐랄까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정제된 느낌 그래서 저는 슈퍼스트랫 1차 가공 이렇게 1차 가공? 원석에서 살짝 다듬은 느낌 네 저는 어 아까 좋았어요 네 이게 잉베이도 떠오르긴 하지만 저는 약간 핸드릭스도 조금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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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잉베이 지미 잉베이 아 좋습니다 지미 잉베이 지미 맘스틴 지미 맘스틴 지미 맘스틴이 좋네요 네 잉베이 핸드릭스보단 지미 맘스틴이 쫙쫙 붙네 아 좋아요 지미 맘스틴 이게 목소리 톤만 높았으면 엄청 웃긴 얘기예요 아 그렇죠 지미 맘스틴 이름은... 그건 뭔 얘기를 해도 웃긴 톤이잖아요 너무... 지미 맘스틴 지미 맘스틴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푸근하게 들리는 거지 되게 진지하게 들려요 지미 맘스틴 좋습니다 되게 잘 섞으셨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을 하시는 센스가 우리 같이 오래 했던 느낌이 든다니까 그걸 애써 숨길라 그러지 말고 그냥 내뱉어 지미 맘스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는 34 가성비는 15 편의성은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평균 점수 83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올림픽 화이트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올림픽 화이트라는 색상만 보고 잉베이 찍었는데 실제로 이제 원석씨는 쳐보시고 지미앤드릭스까지 딱 생각을 하셔서 지미 맘스틴이라는 아주 좋은 뭐랄까 여러분들에게 이 기타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 사람도 가만 보면은 좀 이상해 좋습니다 제정신은 아닌가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그 중간에 잉베이 리퍼 하나씩 섞어서 해주신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우리한테는 제정신인 사람을 안 보내나봐 뭐 양재인이 오질 않나 은총이가 있지 않나 그쵸 그분은 약간 그 어떤 폭주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죠 양재인씨가 오셔가지고 한번 뒤집어 놓고 가셨거든요 오면 뒤집어져요? 오면 뒤집어져요 웃겨서 알아 웃다 끝나죠 근데 약간 뭐랄까 그 조용히 이렇게 자기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원석씨도 좀 보통이 아니에요 은총과야 은총과 은총이도 처음엔 이랬어 처음엔 완전히 이랬어 점잖게 예예 지금은 여기 대표 미친인간인데 갑자기 한길평하려니까 뭐 좋아좋아 내가 그린 기린 뭐 좋아그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사장님 오다 때리시죠 이런거 근데 지금 그 재능이 보여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S63 미디어메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로즈우드 대신에 메이플이 올라간 되게 특이한 63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원석씨도 아직까지는 좀 본인을 이렇게 잘 가두고 있지만 언젠가 이 이 본인의 아주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밖으로 확 찍고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거 이제 그 MR에다가 저거 안하고 네 우리 하듯이 반주에다가 S90에다가 이렇게 쨰 맛있대요 아 그러니깐요 그때 나오는거야 저것도 깜짝 놀랐어요 저게들은 게스트하고 반주한게 없었던거 같은데 없었던거 같은데 아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오셨더라구요 하하하하 전달이 잘못됐나 상하 쪽에서 어떻게 아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게 저희가 또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리뷰를 같이 해온 것처럼 네 반주에다 자연스럽게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올림픽 화이트로 돌아올게요 원석씨가 마무리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